11. 조조의 대군이 유비를 치러 들어오자 패하여 유비, 관우, 장비는 제각각 흩어진다. 유비는 원수에게 몸을 의탁하고 장비는 망탕산으로 들어갔으며 유비의 두 부인을 모시고 있던 관우는 사면이 포위되어 어쩔 수 없이 조조의 휘하로 들어간다. 그러나 관우는 세 가지 언약을 조조에게 약속받아 언제든 그를 떠나 유비의 소식만 들으면 떠나려 다짐한다. 조조는 은덕을 두터이하여 관우를 곁에 두려하나 유비를 향한 관우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 알량문초와 같은 원수의 맹장을 죽인 관우로 인해 유비는 원수로부터 오해를 받고 이후 서로가 있는 것을 확인한 유비 관우는 만날 개교를 찾는다. 마침내 송건이 세작으로 관우에게 이루고 관우는 드디어 조조를 떠날 준비를 한다. 각성들은 조조의 허가증을 지니지 않은 관우 일행을 용납하지 않고 유비에게 가는 길은 험난하고 멀기만 하다. 기수관을 지키고 있는 장수는 병주태생 변이로 유성추를 잘 쓰며 원래 황건전당으로 뒤에 조조에게 항복하여 이곳에서 관을 지키고 있는 터이다. 동령관과 낙양의 소식을 전해 듣자 변이는 마침내 한 개교를 생각해냈다. 관 앞에 있는 진국사 안에다 도부수 200여 명을 미리 매복하여 놓은 다음에 운장을 절로 청하여들여 술잔 던지는 곳으로 군호 삼아서 죽이자는 것이다.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관운장 일행이 이르렀다. 변이는 곧 관에서 나갔다. 운장은 그가 몸서 나와 영접하는 것을 보고 말해서 내렸다. 변이가 말한다. 장군의 명성이 천하에 떨치셨으니 누구든 우러러 공경하지 않사오리까. 더욱이 이제 황숙계로 돌아가신다니 장군의 충의가 참으로 감동스럽소이다. 운장은 부득이하여 공소와 한복 죽이니를 호소하였다. 듣고 나자 변이가 말한다. 장군께서는 조금 더 허물이 없으십니다. 두 사람이 죽어마땅하지요. 변모가 승상을 뱉고 장군을 대신하여 곡조를 아랠 것이니 장군은 심려 마십시오. 관운장은 크게 기뻐 두 부인을 매시고 기수관을 지나 변이가 청하는 대로 진국사로 갔다. 진압에 이르러 말해서 내리니 중둘이 종을 치며 나와서 맞아들인다. 원래 이 진국사는 한명제의 어전향화원이니 이 절의 중이 모두 삼십여 명이오. 그 가운데 관운장의 동양사람이 하나 있어 법명이 보정이다. 보정은 변이가 관운장을 해치려는 것을 알고 앞으로 나와 운장에게 물었다. 장군은 포동을 떠나신 지가 몇 해나 되십니까? 언 20년이오. 장군께서 빈승을 알아보시는지요? 고향을 떠난 지가 하도 오래라 누군지 모르겠소. 빈승은 장군댁과 바로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 집에 살았었습니다. 변이는 보정이 이렇듯 동양의 정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자 혹시나 비밀을 누설이라도 할까 두려워 한마디 꾸짖었다. 내 관장군을 연석으로 매시려는데 죽놈이 무슨 잔소리가 이리 많으냐. 운장은 말하였다. 아니요. 한 고향 사람을 만난 터에 어찌 옛 이야기가 없겠소. 보정은 이를 기화로 관공에게 청하였다. 차를 한 잔 드리려 하니 장군은 잠시 방장으로 들어가시지요. 차를 주시겠으면 두 부인께서 수레위에 계시니 먼저 드리도록 하오. 보정은 상자에게 명하여 차를 갖다 두 부인께 먼저 올리게 한 다음 운장을 청하여 방장으로 들어가자 얼른 자기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손으로 들어 보이고 또 가만히 눈짓하였다. 운장은 그 뜻을 짐작하고 종인에게 명하여 청룡도 들고 바짝 뒤를 따르게 한 다음 법당에 배설해 놓은 연석으로 나가자 변이를 대하여 한마디 물었다. 병군이 지금 이 사람을 이 자리로 청한 것이 과연 호의에서 비롯된 일이오. 변이가 미처 대답하기 전에 운장은 문득 벽 사이 옥 가운데서 도수부들이 숨어있는 것을 보았다. 이놈! 운장은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내 너를 호인으로만 여겼더니 감히 이럴 법이 있단 말이냐. 변이는 일이 이미 누설된 것을 알자 좌우를 돌아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놈을 죽여라! 좌우에 있던 수화 공간들이 일시에 내달았으나 운장은 번개같이 칼을 빼어들고 한 칼에 한 놈씩 순식간에 대여섯 명을 찍어 거꾸로 뜨렸다. 변이는 몸을 뺏혀 법당에서 뛰어나갔다. 운장은 칼을 버리고 종인에게 청룡도를 받아들자 곧 그 뒤를 쫓았다. 변이가 달아나며 가만히 비추를 들어 뒷쫓는 운장에게 던진다. 운장은 청룡도를 들어 날아오는 비추를 쳐서 떨어뜨리고 바로 뛰어들며 한 칼에 변이의 허리를 베어 두동강을 내어버렸다. 곧 몸을 돌려 두부인 계신 곳으로 달려오니 수화 군사들이 수레를 애워싸고 있다가 간우가 오는 것을 보자 일시에 흩어진다. 운장은 보정을 보고 살해하였다. 스님이 아니었다면 이 도적의 손에 해를 보았을 것이오. 보정이 말한다. 빈승이 이대로 있기가 어려우니 아무래도 의발을 수습하여 길을 떠나야 하겠습니다. 훗날 다시 만나 뵈을 때가 있으려니와 장군은 부디 몸을 보증하십시오. 관우는 치사한 다음에 다시 수레를 호송하여 형량을 바라고 나아갔다. 형량태수 왕식은 낙양태수 한복과 연사관이다. 관운장이 한복을 죽였다는 첩보를 받자 수화의 무리들과 더불어 그를 해칠 개교를 세워 먼저 군사를 시켜 광구를 굳게 지키게 한 다음에 운장의 일행이 이르기를 기다려 짐진 예를 극진히 하여 관을 나가 영접하였다. 운장이 그를 대하여 하복으로 유왕숙을 찾아뵈러 가는 일을 이야기하니 왕식은 듣고 나서 말한다. 장군께서는 길에서 피로하시고 두 분 부인께서도 수레 위에서 녹원하실 것이니 우선 성으로 들어가셔서 하루 저녁을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에 떠나시도록 하시지요. 운장은 그의 뜻이 심히 은근함을 보자 의심하지 않고 마침내 두 부인을 메시고 성내로 들어갔다. 왕식이 연애에 나오기를 천한다. 그러나 운장은 이를 사양하고 관역으로 바로 들어갔다. 왕식이 사람을 시켜 관역으로 음식을 보내온다. 운장은 그간 길을 오느라 신고가 적지 않아 두 부인을 메시고 식사를 마치자 편히 쉬시게 하고 자기도 갑옷을 부르고 쉬기로 하였다. 한편 왕식은 가만히 종사 호반을 앞으로 불러 분부를 내렸다. 관우가 승상을 배반하고 허도를 도망한 뒤로 길에서 태수와 수간 장교들을 죽였으니 죄가 가히 크다 하겠으나 다만 이 사람이 원체 무예가 출중하여 우리 힘으로는 당하기 어려우니 너는 오늘 밤에 일천군을 거느리고 가서 관역을 애워싸대 군사 하나에 횃불 한 자루씩 들고 있다가 삼경쯤 하여 일제의 불을 놓아 누구를 막론하고 모조리 태워 죽이도록 하여라. 내 몸속 군사를 거느리고 저붕하마. 호반은 영을 받고 물러나와 곧 군사를 점검한 다음 마른 나무와 인하 물질을 가만히 관역 문 밖에 날라다 두게 하고 때가 이르면 곧 거사하기로 하였다. 그는 오직 밤이 깊기를 기다리며 문득 혼자 생각한다. 내가 관훈장의 이름을 들은지는 오래지만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를 모르니 한 번 가서 먼 빗으로 남아 볼까 보다. 그는 곧 관역 안으로 들어가서 영리를 보고 물었다. 관장군이 어디 계시냐 영리가 대답한다. 정청 위에서 책을 보고 계시니가 바로 그요. 호반은 발소리를 죽이고 가만히 정청 앞까지 갔다. 눈을 들어보니 관공이 당상에 등촉을 밝히고 앉아서 왼손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책을 보고 있다. 이윽히 우러러보다가 호반은 저도 모르게 입 밖에 내어 한마디 중얼거렸다. 참으로 천인이로고 운장은 머리를 들어 어둠 속을 살펴보며 물었다. 왼사람인고 호반은 곧 앞으로 나가 절하여 뵙고 아래였다. 형양태수부와 종사 호반이 올시다. 종사 호반이라 운장은 한 번 내어보고 다시 물었다. 그러면 내 바로 허도성 밖에 사는 호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하오이다. 운장은 곧 종자를 불러 행리 속에서 부탁받은 서찰을 가져오라 하여 그에게 내어주었다. 호반은 읽고 나자 내 하마트면 큰일을 저지를 뻔하였구나.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가만히 운장에게 고하였다. 왕식이 장군을 해치려 하여 이미 군사를 불어 관역을 애워싸고 삼경을 기약하여 불을 놓기로 하였으니 장군께서는 한시밥비 행장을 수습하시어 떠나도록 하십시오. 성문은 소인이 먼저 가서 열어놓겠습니다. 운장은 크게 놀라 황망히 갑옷 두고 하고 칼 들고 말에 올라 두 부인을 수레에 태워 매시고 관역을 나섰다. 어둠 속에 살펴보니 과연 군사들이 저마다 손에 횃불을 하나씩 들고 있다. 수레를 재촉하여 성앞으로 갔다. 호반이 성문을 열어놓고서 기다리고 있어 운장은 두 부인의 수레를 매시고 급히 그곳을 빠져나가자 호반은 그 길로 몸을 돌이켜 관역으로 불을 놓으러 간다. 운장이 수레를 재촉하여 두어마장이나 갔을까 하여서다. 문득 등 뒤에서 말급소리가 요란하여 돌아보니 횃불을 밝혀두고 무수한 군마가 쫓아오는데 앞선 장수는 왕식이다. 왕식이 소리를 가다듬어 외친다. 관우는 도망하지 말아라. 관훈장은 말을 멈추고 서서 크게 꾸짖었다. 필부야 내 너와 일찍이 원수진 일이 없는 터에 어찌하여 나를 태워 죽이려 하는 것이냐. 왕식이 창을 꼬나 잡으며 말을 급히 몰아서 달려든다. 운장은 가슴 한복판을 향해 힘껏 내지른 왕식의 창을 번개같이 몸을 틀어서 한옆으로 흘려버리고 한 칼에 그의 허리를 베어 말 아래 떨어뜨렸다. 수화장수들이 앞을 다투어 달아난다. 운장은 수레를 재촉하여 다시 앞으로 나아가며 마음속으로 호반에게 살해하기를 맞이한았다. 관훈장의 일행이 활주 개수에 이르자 태수 유연이 수십기를 이끌고 성에서 나와 영접한다. 운장은 마리에서 예를 표하고 말하였다. 태수는 무탈하시오. 유연이 묻는다. 공은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이시오? 승상을 하직하고 형님을 찾아 배우러 가는 길이오. 현덕이 원수에게 가서 계신데 원수로 말하면 승상의 적이 아니오. 그런데 승상께서 공을 가시게 하셨단 말씀이오. 전일에 이미 언약한 바가 있다오. 지금 황화도구 입구를 하오돈의 부장 진기가 지키고 있는데 아마도 장군을 건네드리지 않으리이다. 그러면 태수가 배 한 척 주선해 죽으려. 배하이츠오마는 내어드리지는 못하겠소이다. 내가 그때 알량 문추를 베어 태수의 위태로운 것을 구해주었는데 배 한 척을 못 내어주겠단 말씀이오. 하우돈이 알면 내게 죄를 줄 것이니 그게 걱정이오. 관훈장은 유연이 소용없는 인물임을 알자 더 청해보지도 않고 그대로 수레를 재촉하여 앞으로 나갔다. 황화도구에 이르니 진기가 군사를 이끌고 묻는다. 오는 사람이 누구요? 운장은 대답하였다. 한수정우 간후에다.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이오? 하북으로 가형 유연덕을 찾아 뵈러 가는 길이니 강을 건네주시오. 승상 공문을 가지셨소. 내가 승상 아래 있지 않는 터에 공문이 무슨 공문이오. 내 하우장군의 장령을 받들어 이곳 길목을 지키는 터이니 이미 공문이 없다면 겨드랑 밑에 날개가 돋졌더라도 이강은 못 건널 줄로 하오. 운장은 크게 노하였다. 내 길을 막으려는 자들이 모조리 내 손에 죽은 것은 내 아느냐? 내가 죽였다는 것이 모두 무명 장수들이 아니냐? 내 암으로기로 너한테 죽을까 보냐? 내 알약 문추와 비해서 어떠냐? 진기가 크게 노하여 칼을 춤추며 말을 몰아 달려든다. 운장은 마주 나가며 두 마리 서로 어울리자 번개같이 한 칼에 진기의 머리를 베어 땅에 떨어뜨렸다. 수화 군사들이 달아나려 한다. 운장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구태여 달아날 것이 없다. 속히 배를 내어 나를 건네다오. 큰 배에 두 부인을 태워 매시고 황하를 건너니 그곳은 바로 원소지방이다. 생각해보니 허도를 떠나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다섯 간을 지나며 장수 여섯 명을 죽였다. 내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이 아니오. 부득이하여 한 노릇이기는 하지만 조공이 안다면 반드시 나를 은혜 모르는 사람이라 할 테지. 운장은 마리에서 탄식하기를 마지 않았다. 운장이 두 부인의 수레를 매시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나갈 때 문득 저편으로부터 한 사람이 말을 달려오며 운장은 거기 계십시오 하고 소리 높여 부른다. 말을 세우고 자세히 보니 손건이다. 운장은 물었다. 연함에서 작별한 뒤로 소식이 어떠하오? 손건이 대답한다. 유벽과 공도가 장군께서 회군하신 뒤로 다시 연함을 뺏고 건을 하북으로 보내서 원소와 더불어 현덕공을 청하여 함께 조조 깨칠 개교를 의논하려 하였더니 뜻밖에도 하북 장사들이 서로 투기하여 전풍은 그저 옥중에 갇혀있고 저수는 내침을 받아 쓰이지 않고 신배각도는 각기 권세만 다투는데 원소는 의심이 많아서 주장을 세우지 못하는 형편이라 건이 유황숙과 상의하고 먼저 몸을 벗어날 개교를 구하여 황숙께서는 이미 연함으로 유벽을 만나러 가셨소이다. 이것을 모르시고 장군이 원소에게로 가셨다가 혹시 해를 입으실까 두려워 건이 영접하러 나선 길이외다. 속히 연함으로 가시지요. 운장은 곧 손건을 시켜 두 부인을 뵙게 하였다. 부인은 송건에게 황숙의 동정을 묻고 그간 원소가 두 차례나 황숙을 죽이려 한 일을 송건이 고하자 두 부인은 함께 낯을 가리고 운다. 운장이 송건의 말을 쫓아 하북으로 가지 않고 연함을 향하여 두 부인을 메쉬고 나가는데 문득 뒤로부터 말급소리 어지러이 일어나며 관우는 도망하지 말아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친다. 고개를 돌려보니 뜻밖에도 하우돈이 삼백여기를 이끌고 뒤를 쫓아오고 있는 것이다. 운장은 송건을 향하여 공운은 어서 수레를 메시고 부지런히 가시오. 당보하고 청룡도를 고쳐잡은 다음에 하우돈을 바라보고 한마디 하였다. 조승상은 모처럼 도량 넓으신 것을 보이셨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렇듯 내 뒤를 쫓느냐. 하우돈이 말한다. 승상께서 명문으로 전보하신 곳도 없을 뿐더러 더욱이 내가 길에서 사람을 죽이고 또 내 부장을 배웠으니 무례하기 짝이 없기로 내 너를 사로잡아 바치려 한다. 말을 마치며 곧 창을 꼬나 잡고 말을 몰아 달려드는데 뒤로부터 한필의 말이 나는 듯이 달려오며 장군은 운장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친다. 운장이 곧비를 잡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자는 앞에 이르자 품에서 공문을 내어 보이며 하우돈을 대하여 말한다. 승상께서 관훈장의 충의를 사랑하시는 터라 혹시나 길에서 막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시어 저에게 공문을 주시고 각처로 두루 돌리시게 한 것입니다. 하우돈은 물었다. 관훈가 길에서 파관 장사를 죽인 이를 승상께서 알고 계시냐. 그것은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로잡아 가지고 승상께 가서 분부를 기다리기로 하여야겠다. 운장은 크게 놓아요. 내 너를 두려워할 줄 아느냐. 한마디 꾸짖고 칼을 춤추며 하우돈을 취하니 하우돈 또한 창을 고쳐잡고 맞서 싸운다. 서로 어우러져 싸우기 십합이 못되어 또 한필에 막아 나는 듯이 달려오며 두 분 장수는 잠깐 손을 멈추시오 하고 외친다. 하우돈은 창을 멈추고 사자를 향해 물었다. 승상께서 관훈을 사로잡으라 하시더냐. 사자가 말한다. 아닙니다. 승상께서 혹시나 파관 장사들이 관장군을 맞고 못 가시게 할까 걱정하시어 다시 저에게 공문을 주시고 각처로 두루 돌리시게 한 것입니다. 제가 길에서 사람 죽인 것을 승상께서는 알고 계시느냐. 그것은 모르고 계십니다. 이미 사람 죽인 것을 모르고 계시다면 놓아보낼 수 없다. 하우돈은 말을 마치며 즉시 수화 군사들을 지휘하여 운장을 둘러싸게 한다. 운장이 크게 놓아요 다시 칼을 춤추며 내달아 싸우려 할 때 문득 한 장수가 말을 달려오며 운장과 하우돈은 싸우지 마오 하고 크게 부른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곧 장효다. 두 사람이 말을 각각 뒤로 물리고 기다리려니까 장효는 앞으로 와서 말한다. 승상의 균지를 받들고 온 길이 왜다. 승상께서 운장이 파관 장사 죽인 일을 아시고 혹시나 길에서 막는 사람이 있을까 저어하시어 나를 보내셔서 각처 입구에 알려서 운장을 임의로 가게 두라는 것이오. 진기로 말하면 곧 최양의 생질로서 특히 내게 부탁한 바가 있는 터에 간우 손에 죽었으니 어찌 이대로 두란 말씀이오. 그것은 내가 돌아가서 최 장군을 보고 좋도록 말씀하리이다. 승상께서 이미 운장을 놓아 보내신 터에 공들은 함부로 승상의 뜻을 거역할 것이 무엇이오. 하우돈은 그제야 군사를 뒤로 물린다. 장효는 운장을 보고 물었다. 이제 운장은 어디로 가시려나요? 운장이 대답한다. 형님께서 또 원수에게 안 계신단 말씀을 들었소. 천하를 두루 돌아서라도 찾아뵈을까 하오. 그런 상황이니 다시 승상께 돌아가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장효가 은근히 고난한 말에 운장은 빙글에 웃고 그럴 법이 어디 있겠소. 그대는 부디 돌아가서 승상을 뱉고 나를 위해서 죄를 살해하여 주오. 말을 마치자 운장은 장효로 더불어 악수하여 작별을 짓고 말을 달려 수레디를 쫓아갔다. 길을 가기 수일 호련 하늘이 큰 비를 내려 횡장이 모두 젖는다. 멀리 바라보니 상기슭에 장원이 하나 있다. 운장은 수레를 재촉하여 그 장원을 향해 갔다. 문을 두드리니 한 노인이 나와서 온 뜻을 묻는다. 운장이 성명을 밝히고 하룻밤 묵어가기를 정하자 노인은 말한다. 내 성은 과기요 이름은 상의회다. 대대로 이곳에 살아오며 장군의 큰 이름을 듣자 온 지 오래더니 천행으로 오늘날 만났습니다 그려. 곧 두 부인을 후당으로 메신 다음 곽상은 양을 잡고 술을 걸러 관공과 송건을 초당에서 대접하며 한편으로 비에 젖은 행리를 말리고 일변 말을 먹이게 하였다. 이날 황혼 때다. 한 소년이 저의 또래 삼사명을 데리고 밖에서 들어와 초당으로 올라왔다. 그를 보고 곽상이 불렀다. 얘야 너 이리 들어와서 장군께 절하고 배워라. 그리고 운장을 대하여 말한다. 이놈이 제 자식이 올시다. 관우는 한마디 물었다. 어디서 오나요? 사냥 나갔다가 돌아온 모양이 올시다. 소년은 운장께 절하여 뵙고는 또 즉시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 뒷모양을 이윽히 바라보다가 곽상은 눈물을 지으며 말한다. 노부의 집안이 대대로 부지런히 일하고 공부하여 오는 터에 이 자식 하나만이 본업을 힘쓰지 않고 오직 사냥으로만 일을 삼으니 도무지 가문의 불행위에다. 이 난세에 마냥 무예가 뛰어나다 보면 또한 공명을 취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 불행이라 하신단 말씀이오. 운장은 좋은 말로 위로하였으나 주인은 머리를 내져오며 말한다. 제가 바로 무예나 익히려 드는 것이라면 뜻있는 사람이라 하겠는데 노는 일만 일삼고 안이하는 짓이 없으니 이로 인하여 매양근심으로 지내는 터의외다. 운장은 다시 위로할 말이 없어 다만 탄식할 뿐이었다. 이날 밤이 깊어 곽상이 자기 처소로 물러가고 운장이 송권으로 더불어 바야흐로 자리에 들려하는데 문득 후원에서 말우는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지러이 들려온다. 운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쳐 종인을 불렀다. 그러나 도무지 대답하는 자가 없다. 운장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송권과 함께 칼을 들고 뒤로 돌아가 보니 주인 곽상의 아들은 땅에가 쓰러져서 부르짖고 종인은 장객들과 서로 치고 닫고 법석이다. 이놈들 가만히 있어라. 대체 이게 웬일이냐. 종인이 곽상의 아들을 가리키고 고한다. 이 사람이 적도마를 훔치러 왔다가 말에게 채여 쓰러졌습니다. 소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웬일인가 보러 왔더니 장객들이 또 달려와서 도리어 저희가 소인을 치려듭니다. 듣고 나자 운장이 노하여 쥐같은 놈이 어딜 감히 내 말을 훔치려 한단 말이냐. 하고 꾸짖을 때 안으로부터 노인이 뛰어나와 운장 앞에 무릎을 꿇고 고하였다. 불초한 자식이 이따위 짓을 하였으니 그 죄가 실로 만번 주고 마땅하오나 다만 이 늙은 아비를 생각하셔서 장군은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운장은 말하였다. 이놈이 과연 불초하오. 어제 노인 말씀이 있더니 참으로 아버지와 같이 안속으려. 내 주인 영감 낯을 보아 용서는 하여 주겠소. 운장은 마침내 장객들을 꾸짖어 물리치고 종인에게 분부하여 말을 잘 보라고 분부한 다음에 송건과 함께 초당으로 들어와 쉬었다. 이튿날 아침 곽상 부처가 함께 초당 앞으로 나와서 절하고 살해한다. 불초한 자식의 죽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어 대체 무엇이라 살해할 말씀을 울릴 길이 없습니다. 운장은 그들을 대하여 자제를 이리로 데려오시어. 내 정당한 말로 타이를리다. 하였으나 그 불초한 자식은 사경 때쯤 하여 또 몇 명 무래배를 데리고 어디론지 나가버리고 없다는 것이다. 운장은 주인에게 하룻밤 신세 지은 것을 살해한 다음에 두 부인을 수레에 태워 매시고 장원을 나섰다. 송건과 말머리를 가지런히 하고 운장이 수레를 매셔 산길로 나가는데 한 30리쯤 갔을 때 문득 산 뒤로부터 아우성 소리가 들려온다. 말을 멈추고 돌아보니 손에 각기 병장기를 가진 무리들이 한 100명이나 몰려오는데 앞장선 기마 가운데 한 놈은 머리를 황곤으로 싸매고 몸에 점포를 입었으며 또 한 놈은 바로 곽상의 아들이다. 머리를 황곤으로 싸맨 자가 앞으로 나오며 큰 소리로 외친다. 나는 청공장군 장각의 부장이다. 내 적도마를 내놓아야만 여기서 무사히 지날 줄 알아라. 듣고 나자 운장은 크게 웃었다. 이 미친 도적놈아 내가 이미 장각이를 쫓아다녔다고 하니 또한 유비, 간우, 장비, 형제 세 사람의 이름은 알겠구나. 그자가 말한다. 내 다만 얼굴이 붉고 수염 긴 자가 간운장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지 아직 얼굴을 본 일이 없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은 왜 묻느냐. 간우는 청령도를 종인에게 주고 순항을 불러 수염을 구경시켰다. 그자는 허둥지둥 말에서 뛰어내리자 즉시 곽가 아들의 팔을 낚아 말에서 끌어내린 다음 땅에 꿇어 앉히고 저는 넙죽 절을 한다. 운장은 물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그자가 아랜다. 소인의 성은 배요 이름은 원소울시다. 장각이 죽은 뒤로 의지할 곳이 없어 무리들을 모아 이곳에 들어와 지내옵는데 오늘 새벽에 이놈이 찾아와서 저희 집에 천리맛한 과객이 들었으니 가서 말을 뺏자고 권하더군요. 그래 함께 오다가 뜻밖에도 이렇듯 장군을 만나 뵈게 된 것이 옳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곽가의 아들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저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하고 무수히 절을 하고 빈다. 운장은 꾸짖었다. 내가 내 아비의 낯을 보아 용서하는 것이니 다시는 내 눈앞에 베이지를 말하라. 곽가 아들이 머리를 싸고 도망한다. 운장은 다시 배원소를 향해 물었다. 내가 내 얼굴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름은 알았더냐. 원소가 아랜다. 여기서 30리 떨어진 곳에 와우산이 있사옵고 그 산 속에 주창이라는 관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힘이 천하장사입지요. 원래 지궁장군 장보의 수하에 있던 장수로 장보가 죽은 뒤에 역시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산 속에 들어와 지내는 터인데 이 사람이 매양 관장군 말씀을 하여 소인도 마음에 한번 우러러 뵙기를 원하던 것이 옳습니다. 듣고 나자 관우는 정색하고 타일렀다. 농림 속이 호골들이 발담글 곳이 아니니 공들은 앞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하오. 황공합니다. 배원소가 절하여 살해할 때 저편 숲 속으로부터 한때 입마가 몰려나왔다. 지금 말씀 올린 주창이가 옵니다. 운장은 말을 세우고 기다렸다. 과연 앞장서서 창들고 말타고 오는 사람이 장신의 검은 얼굴로 그 모습이 실로 장한데 수하 졸개들을 끌고 나오다가 문득 관우를 바라보자. 오 관장군임이 실로군. 놀라고 기뻐하여 황망히 말해서 뛰어내려 주창이 참배합니다. 하고 길가에 부복한다. 운장이 물었다. 장사는 관우를 어디서 알았소? 주창이 아랜다. 전에 장부를 따라다닐 때 이미 조난을 우러러 배웠으나 도족된 몸이 장군을 매실 수 없는 신세만 오직 한탄하였사옵니다. 오늘날 천행으로 여기서 배웠으니 장군께서는 부디 버리지 마시고 수하에 거두시어 보조리라도 삼아주신다면 죽어도 다시 한이 없겠습니다. 관훈장은 그의 뜻이 심히 정성스러운 것을 보고 한마디 물었다. 내 만약 나를 따른다면 내 수하 사람들은 어떻게 하노? 쫓아오겠다는 놈은 다 데리고 가옵고 원하지 않는 놈은 그대로 버려둘까 하옵니다. 주창의 말이 떨어지자 수하의 무리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친다. 원하지 않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데리고 가주십시오. 운장은 곧 말에서 내려 수레 앞으로 가서 두 부인께 품하였다. 간부인이 말씀한다. 아주버님이 허도를 떠나신 뒤로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허다한 갓난을 겪으셨으나 일찍이 군사가 따른 일이 없고 전일의 요하가 매시겠다고 원할 때에도 들어주시지 않더니 어찌하여 이번에 주창의 무리만은 용납하려 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천박한 소견이니 아주버님이 짐작해서 하시지요. 운장은 아주머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하고 수레 앞을 물러서서 주창을 대하여 말하였다. 내 박정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두 부인께서 말씀이 있으시니 어찌할 수 없다. 아직 산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형님을 찾아 배운 다음에 반드시 너희들을 부르러 오마. 주창은 머리를 조아리며 고하였다. 창이 생각 없는 놈이라 길을 잘못 들어 도적이 되었사오나 이제 장군을 만나 배운 것이 천의를 다시 본 듯한데 어찌 다시 산으로 들어갈 법이 있사오리까. 만약에 여러 사람이 따르는 것이 불편하다 하오면 저들은 모조리 배원소를 따라가게 하옵고 창이 홀로 장군을 메셔 만리를 가더라도 결코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운장은 다시 이 말씀을 두 부인에게 고하였다. 듣고 나자 간부인이 말씀한다. 한두 사람 따라오는 것이야 무방하겠지요. 운장이 주창에게 이 뜻을 전하여 주창이 저의 수와 사람들을 모조리 배원소에게 맡기려 하니 원소는 시무룩하여 말한다. 나도 관장군을 따라갈라오. 그러나 주창은 좋은 말로 타일렀다. 자네가 따라 나선다면 저 아이들이 모두 뿔뿔이 헤어져 버릴 것이 아닌가. 아직 자네가 데리고 있도록 하게. 내 관장군을 메시고 가서 있을 곳만 정해지면 곧 대리로 옴세. 배원소가 앙앙이 즐겁지 않은 낮수로 무리들을 데리고 하직을 고한다. 이리하여 관훈장은 주창을 수하에 거둔 다음 다시 수레를 메시고 연함을 향하여 나아갔다. 다시 길을 가기 수일 한 곳에 이르니 멀리 산성이 보인다. 운장은 토인을 불러 물었다. 저기가 어디냐. 저기가 고성이라는 곳인데 두어 달 전에 성은 장이요. 이름은 비라하는 한 장군이 수십 길을 거느리고 와서 현관을 내쫓고 점거하여 군사를 뽑고 말을 사들이며 또한 군량을 넉넉히 준비하여 지금은 성 안에 사오천 인마가 있습지요. 듣고 나자 운장은 기쁨이 비길 데 없었다. 서주에서 헤어진 뒤로 내 아우가 있는 것을 도무지 모르겠더니 누가 여기 와 있는 줄을 알았으랴. 운장은 즉시 송건을 시켜 성으로 들어가 통보하고 장비에게 두 부인을 영접해 매시라고 하였다. 원래 장비는 망탄산 속에서 한 달 가까이 지내다가 현덕의 소식이 궁금하여 산을 나와 두루 알아보던 중에 우연히 이곳 고성을 지나게 되어 고울로 들어가 군량을 빌리려 하였더니 현관이 듣지 않는다. 그는 놓아여 현관을 몰아내고 마침내 성을 점거하여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송건이 운장의 영을 받고 성내로 들어가 장비를 보고 예를 베푼 다음에 현덕이 원수에게 갔다가 연암으로 간 일이며 운장이 허도로부터 두 부인을 매시고 온 전후 사정을 낱낱이 구한 다음 지금 운장이 두 부인을 매시고 성 밖에 와 계시니 장군은 곧 나가서 맞아들이시오. 한이 장비가 듣자마자 한마디 대꾸도 없이 즉시 갑옷 두고하고 장팔사모 손에 들고 말에 뛰어올라 천여명 군사를 거느리고 북문으로 달려나간다. 송건은 한편으로 놀라고 또 한편으로 의아함을 맞이 않았으나 감히 묻지 못하고 오직 그의 뒤를 쫓아 성 밖으로 나갔다. 운장은 장비가 말을 달려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청룡도를 주창에게 맡긴 다음 곧 말을 달려 마주나갔다. 그런데 참으로 뜻밖의 일이다. 장비는 고리 눈 부릅뜨고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며 곧 창을 들어 글을 찌르려 한다. 운장은 깜짝 놀라 연방 창끝을 피하며 큰소리로 외쳤다. 현재는 이게 무슨 짓인고 내 도원 결의를 잊었느냐 장비가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이 의리부동한 놈아 내 무슨 면목으로 나를 와보는 거냐 내 어찌하여 나를 의리부동하다 하느냐 내가 형님을 배반하고 조조에게 항복하여 벼슬을 받았으니 어찌 의리부동하지 않단 말이냐 너하고 오늘 사생결단을 내겠다. 그것은 내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내 입으로는 이루 말하기 어려우니 두 분 아주머님께 내가 여쭤보아라. 술의 속에서 전후 사정을 다 들은 두 부인이 발을 쳐들고 장비를 불렀다. 셋째 아주머니 왜 이러십니까 장비는 말한다. 아주머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 의리부동한 놈을 죽여버린 다음에 두 분 아주머님을 성내로 매시리이다. 간부인이 말하였다. 둘째 아주머님이 형제분 가신데를 몰라 부득이 조씨에게 가서 잠시 몸을 의탁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황수께서 연함에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가진 고생을 다 겪으시며 예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미부인도 한마디 하였다. 둘째 아주머님께서 허도에 가 계셨던 것은 정말 부득이한 노릇이었지요. 그러나 장비는 듣지 않는다. 아주머님들이 저놈한테 속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요. 충신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욕을 보지는 않는 법이니 대장부가 어찌 두 주인을 성길법이 있겠소. 송건이 곁에서 한마디 하였다. 운장이 장군을 찾아오신 길이오. 아무렇기로 대접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장비는 소리질러 송건을 꾸짖는다. 무슨 어림없는 수작이냐. 제가 좋은 마음으로 나를 찾아올 리 없지. 필격 나를 잡으러 온 것이다. 잠잡고 있던 운장이 한마디 하였다. 내가 만약 너를 잡으러 온 것이라면 어찌하여 군사를 안 데리고 왔겠느냐. 장비는 문득 손을 들어 운장이 뒤를 가리키며 저기서 오는 게 군사가 아니고 무엇이냐. 운장이 고개를 돌려보니 과연 티끌이 크게 있는 곳에 한때 인마가 달려오는데 바람에 나붙기는 기호는 정령 조조 군사다. 장비가 크게 노하여 내 일에도 할 말이 있느냐. 다시 장팔사모를 고쳐잡고 찌르려 하니 운장은 황망히 손을 들어 일을 멈추고 말하였다. 내 잠깐만 참아라. 내 적이 오는 장수를 베어 내 진심을 보여주마. 내가 과연 진정이라면 내가 세 번 붙일 동안에 오는 장수를 베어야 하느니라. 운장은 쾌히 승낙하고 주창에게서 청룡도를 받아들었다. 오래 기다릴 것도 없이 조조 군사가 가까이 이르니 앞선 장수는 채양이라. 운장을 보자 큰 소리로 꾸짖는다. 내가 내 생질 진기를 죽이고 이리 도망해왔구나. 내 승상의 분부를 받들어 너를 잡으러 온 길이다. 운장은 아무 대꾸 않고 청룡도 번쩍 들고 말을 몰아 나갔다. 장비가 몸소 북채를 잡아 북을 친다. 둥 한 번 친 북소리가 미처 끝나기 전에 운장의 청룡도가 한 번 빛나며 채양의 머리가 땅에 뚝 떨어졌다. 수화 군사들이 어지러이 도망한다. 운장은 말을 급히 달려 깃발을 달고 있는 병조를 사로잡아서 채양이 이곳에 온 까닭을 물었다. 군사가 아랜다. 장군께서 저의 생질을 죽이셨다는 말을 듣고 채양이 10분 노하여 곧 하북으로 쫓아와서 장군과 싸우려 하는 것을 승상이 허락 안 하시고 군사를 주어 연함으로 가서 유벽을 치게 하셨던 것인데 뜻밖의 여기서 장군을 만나 뵌 것입니다. 운장은 곧 그 군사를 시켜 장비 앞으로 가서 그대로 말하게 하였다. 장비는 그에게 운장이 허도해서 지낼 적 일을 낱낱이 물어보고 그제서야 비로소 운장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 성내로서 군사 하나가 급히 달려와 고한다. 남문 밖에 장수들이 10여기를 거느리고 와서 장군을 뵙겠다고 합니다. 장비는 마음에 의심하여 곧 남문으로 가보았다. 과연 성문 밖에 10여기가 와 있는데 장비가 오는 것을 보자 분주히 말해서 뛰어내린다. 장비가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미충, 미방 형제다. 장비는 저도 말해서 내려 맞았다. 미축이 말한다. 서주에서 헤어진 뒤로 우리 형제는 고향으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래 그곳에서 사람을 놓아 사면으로 소식을 알아보았더니 운장은 조조에게 항복하였다 하고 주공은 하북에 계시다 하며 간홍도 또한 하북으로 갔다고 하는데 다만 장군이 여기 계신 줄은 몰랐소이다. 그러자 어제 길에서 우연히 한때 객인을 만났더니 장가성 가진 장군으로 이러이러하게 생긴 분이 지금 고성을 점거하고 있다 하기에 우리 생각에 틀림없이 장군이라 하여 찾아온 길이외다. 장비가 말한다. 운장형님이 송곤과 함께 두 분 아주머니를 메시고 바로 지금 여기를 오셨고 또 큰형님이 계신 곳도 알았소. 듣고 나자 미충, 미방은 크게 기뻐 장비와 함께 운장을 만나보고 또한 두 부인께 문안을 드렸다. 장비는 두 부인을 영접하여 성으로 들어갔다. 아중에 이르러 좌정하고 나자 두 부인은 그간 운장이 지내온 일을 낱낱이 여러 사람에게 호소하였다. 듣고 나자 장비는 목을 놓아 한 차례 울고 형님 아우절을 받으슈 운장에게 절하여 베니 곁에서 보는 미충, 미방도 비감하여 하기를 맞이하는다. 장비는 자기도 그간 지낸 일을 호소한 다음 곧 연애를 크게 베풀어 이날 성중은 상하 모두가 밤이 깊도록 술 마시며 즐겼다. 이튿날 운장이 연암으로 현덕을 찾아가려 하니 장비는 저도 같이 가겠노라 한다. 운장은 말하였다. 너는 두 분 아주머님을 메시고 아직 여기 있거라. 내 공호와 함께 형님 소식을 알아오마. 장비가 음락하니 관우는 곧 손권과 함께 군사 사오면만 거느리고 연암으로 갔다. 유벽 공도가 나와서 맞아들인다. 운장은 물었다. 황숙께서 어디 계시오? 유벽이 대답한다. 황숙이 여기 오셔서 수일 무그시다가 우리가 군사 적은 것을 보시고 다시 원소와 상의하러 하북으로 가셨소이다. 그 말을 듣고 운장이 낭망한다. 손권은 말하였다. 근심하실 일이 아니외다. 일이 그렇게 되었으니 하북으로 가보는 게죠. 운장은 그의 말을 쫓자 유벽 공도를 작별하고 우선 다시 구성으로 돌아가 장비를 보고 이 말을 하니 장비가 또 하북까지 함께 가자고 한다. 그러나 운장은 말하였다. 지금 이 성 하나가 우리들의 안신할 곳인데 어떻게 버린단 말이냐. 내 공허와 함께 원소에게로 가서 형님을 메시고 돌아올 것이니 너는 아직 남아서 이 성을 굳게 지켜라. 형님이 알약 문추를 죽인 터에 만약 갔다가 무슨 변이나 있으면 어쩌래요. 그건 상관없다. 내 거기까지 형편을 봐서 좋도록 하겠다. 운장은 주창을 불러 물었다. 와우산 배원서한테 군마가 얼마나 있느냐. 아마 사오백은 될까 봅니다. 그럼 나는 가까운 길로 하여 유황숙을 찾아 뵈러 갈 터이니 너는 와우산으로 가서 그 무리들을 데리고 대로상으로 접응하도록 하여라. 주창은 분부를 받고 곧 떠났다. 운장은 송건과 함께 수하의 이십여기를 거느리고 하북을 향해 갔다. 개수에 이르자 송건이 말한다. 장군은 들어가시는 것이 좋지 않으니 이곳에서 잠시 쉬도록 하십시오. 제가 혼자 가서 황숙을 메셔오리이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운장은 송건을 보내고 앞마을에 한 장원이 있는 것을 보고 종인과 함께 그리로 찾아가니 안으로부터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온 뜻을 묻는다. 운장이 바른대로 말하니 노인은 듣고 나자 즉시 안으로 청하여 드려 이 사람도 성이 관이오 이름은 정입니다. 오래도록 큰 이름을 듣자 왔더니 다행히 이렇게 뵙습니다 그려. 곧 두 아들을 불러내어 내 장군께 인사 여쭈어라. 절하여 뵙게 하고 음식을 내어 은근히 대접한다. 한편 송건이 필마로 기주에 들어가 현덕을 만나고 이야기하니 현덕은 듣고 나자 간웅이 또한 여기 와 있으니 청에다 함께 일을 의논합시다. 하고 가만히 사람을 보내서 불러왔다. 얼마 있다 간웅이 와서 송건과 서로 보기를 마치자 현덕이 그에게 몸을 벗어난 개교를 물으니 간웅이 대답한다. 주공께서 내일 원소를 보시고 형주에 가서 유표를 권하여 함께 조조를 치도록 하마하시고 그 기회를 타서 떠나시기로 하면 조금 더 어려울 것이 없사오리다. 그 개교가 묘하오. 그러나 공도 나를 따라가겠소. 어떻게 하려오. 저에게도 따로의 몸을 벗어날 개교가 있으니 그건 염려 마십시오. 이렇듯 의논을 정한 다음에 현덕은 이튿날 원소를 들어가 보고 말하였다. 유경승이 형양구군을 진수하여 병사가 정예하고 군량이 넉넉하니 그와 더불어 서로 약속하여 조조를 치기로 하시지요. 내 앞서도 사람을 보내보았건만 제가 응하려 아니하니 어쩌오. 그 사람이 유비와 동종이라 제가 가서 권하면 반드시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유표만 얻고 본다면 유벽보다야 훨씬 낫지. 그러면 현덕이 한번 수거하여 주오. 원소는 현덕이 갈 것을 선선히 허락한 다음에 다시 한마디 하였다. 근자에 들으니 관훈장이 조조에게서 떠나 하복을 바라고 온다 하던데 오거든 내가 죽여서 알량문치에 원수를 갚을 생각이오. 현덕은 말하였다. 명공이 앞서 쓰시겠다 하기에 제가 모처럼 사람을 보내서 부른 것인데 이제는 또 무슨 까닭으로 죽이겠다 하십니까. 더욱이 알량문치로 말하면 두 사슴에 지나지 않고 운장은 호랑이인데 사슴 두 마리 있고 호랑이 한 마리 얻는 바에 무슨 한대신 것이 있으리일까. 원소는 허허 웃었다. 내가 운장을 사랑해서 농담으로 한 말씀이오. 공은 부디 다시 사람을 보내서 속히 오게 하오. 그럼 송건이 마침 여기 왔으니 그를 보내기로 하지요. 그게 좋겠소. 원소가 크게 기뻐 선선히 허락한다. 현덕이 물러나가자 간웅이 나와서 말하였다. 현덕이 이번에 가면 다시 아니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함께 가서 첫째는 유표를 같이 권하고 둘째는 현덕을 감시하오리다. 그게 좋겠군. 원소는 그렇게 여겨 곧 간웅을 시켜 현덕과 함께 떠나게 하였다. 이를 보고 각도가 가난다. 유비가 앞서 유벽을 가보고 권하였지만 성사 못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또 간웅과 함께 형주로 보내시니 저희가 반드시 돌아오지 않으오리다. 그러나 원소는 듣지 않았다. 공연한 의심이야. 그러기에 혹시 몰라서 간웅을 보내는 게지. 곧도는 한숨 짓고 물러나왔다. 한편 현덕은 송건에게 명하여 먼저 성을 나가서 운장에게 고하게 하고 자기는 간웅과 함께 원소에게 하직을 고한 다음에 말타고 성을 나섰다. 부지런히 길을 가 지경 밖에 나가니 송건이 나와 있다가 맞아서 관정의 장상으로 인도한다. 운장은 뜻밖의 나와 엎드려 절하고 현덕의 손을 잡고 흐느껴 울기를 맞이 않았다. 함께 들어가 초당에 자리 잡고 앉자 주인이 아들 형제를 데리고 나와서 뵙는다. 현덕이 주인의 성명을 묻자 운장이 대신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저의 동생인데 맏아들 관령은 문을 배우고 둘째 아들 관평은 물을 배운다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관정이 현덕을 대하여 한마디 한다. 이 사람 생각에는 둘째 아이로 관장군을 따라 매시게 할까 하는데 어떠하올지요? 현덕은 물었다. 아드님이 올해 몇 살이요? 열려드립니다. 그렇다면 내 아우가 아직 아들이 없으니 아들을 삼케 하였으면 어떠하겠소? 관정은 크게 기뻐하여 곧 관평에게 운장을 아버지로 받들고 현덕을 백부로 부르게 하였다. 현덕이 원소가 뒤를 쫓을까 두려워서 급히 행장을 수습하여 떠나려 하니 관평도 운장을 따라서 함께 나선다. 관정은 오리바까지 나와서 배웅하고 돌아갔다. 일행은 와우산 편으로 길을 잡아 나아갔다. 한 절반이나 갔을까 하여 주창이 수십인의 무리를 이끌고 오는데 무슨 까닭인지 몸에 서너 군데 상처를 입고 있다. 운장은 그를 이끌어 현덕에게 뵙게 한 다음 물었다. 내 상처는 웬일이며 어찌하여 이 사람들만 데리고 오느냐? 주창이 고한다. 제가 와우산에 미쳐 이르기 전에 어떤 장수 하나가 필마당기로 와서 배원소를 한창에 찔러 죽이고 수하의 무리를 모조리 항복받아 산채를 뺏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불러내니 겨우 이 아이들만 저를 따라오고 다른 놈들은 모두 무서워서 오지를 못하길래 제가 분해서 그 장수와 싸웠는데 두어 차례 연하여져서 이처럼 세 곳이나 창을 맞았습니다. 현덕이 물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으며 성명은 무엇이라 하던가? 극히 웅장한데 성명은 모르겠습니다. 웅장이 앞을 서고 현덕이 뒤에 있어 일행은 와우산으로 갔다. 산 아래 이르러 주창이 어지러이 욕짓거리를 하니 그 장수가 갑옷투고하고 창들고 말을 달려 무리들을 거느려 산을 내려온다. 현덕이 곧 채찍을 휘두르며 말을 앞으로 내어 크게 불렀다. 오는 장수가 혹시 조자령이 아닌가? 그 장수가 눈을 들어 현덕을 한 번 보자 황망히 말해서 뛰어내려 길가에 배복하니 그는 과연 상산 조은이었다. 현덕과 운장이 다 함께 말해서 내려 서로 보고 어떻게 이곳에 이르렀는가를 물으니 조은이 대답한다. 원래 자령이 공손찬의 수하에 있다가 주인이 원소에게 패하여 죽자 원소는 몇 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불렀지만 그는 원소가 또한 사람을 쓸 줄 아는 위인이 아님을 생각하여 가지 않고 그 뒤에 서주로 현덕을 찾아갈까 하고 생각하였으나 소문에 서주가 이미 함몰하여 운장은 이미 조주에게로 가고 현덕은 또 원소에게로 가했다 하므로 그리 찾아가는 곳도 원소가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 못하고 각초로 떠돌며 몸둘 곳을 못 찾아 하다가 일전에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려니까 배원소가 내려와서 그의 말을 뺏으려 한다. 그래서 한창에 그를 찔러 죽이고 잠시 적구를 뺏어서 몸을 붙여 있기로 한 것이었다. 수일 전에 누구에게서 익덕이 구성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려 하였으나 참말인지 알 수가 없어 못하던 중에 이처럼 사군을 만나뵌 것입니다. 조은이 그간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자 현덕이 지난 일을 이야기하고 운장도 자기 이야기를 하였다. 현덕이 말한다. 내 처음에 자룡을 만났을 때 이미 버리고 싶지 않은 정을 느꼈는데 이제 이렇듯 만났으니 이런 다행할 때가 없소구려. 자룡도 말하였다. 제가 천하를 또돌아 여러 주인을 섬겨보았으나 일찍이 사군 같듯인 어른이 없었는데 오늘날 이처럼 매쉬게 되었으니 이제는 비록 목숨을 버릴지라도 다시 한이 없을까 합니다. 조은은 말을 마치자 즉시 산채를 불살라버린 다음에 무리들을 이끌고 현덕을 따라 고성으로 갔다. 장비가 미충미방과 함께 나와서 성내로 맞아들인 다음에 각기 지난 일을 이야기하고 또 두 부인이 운장의 일을 이야기하니 현덕이 감탄하기를 맞이 않는다. 그리하여 소잡고 말을 잡아 하늘과 땅에 절하여 살해하고 그런 다음 군사들에게 배불리 먹였다. 현덕은 그렇듯 형제들이 다시 모이고 더욱 새로이 조자령을 얻었고 운장이 또한 관평과 주창을 얻은 것을 보고 기쁨이 비길 데가 없다. 연하여 수위를 취하도록 술 마시며 즐겼다. 이때 현덕, 관우, 장비, 조은, 손건, 간옥, 미충, 미방, 관평, 주창의 영소라는 군사가 모두 4, 5천명이다. 현덕이 구성을 버리고 연암으로 가려 할 때 마침 유벽공도로부터 사람이 청하여 왔다. 그는 곧 군사를 거느리고 연암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새로이 군사를 뽑고 마피를 사들여 호도를 칠 준비를 한 것은 뒷이야기다. 원소는 현덕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자 크게 노하였다. 곧 군사를 일으켜 치려하니 곽도가 가난다. 유비는 좋기 근심할 것이 못되나 조조는 실로 강적이니 얼른 없이 하도록 하여야 하오리다. 그리고 유표는 비록 형주를 점거하고 있으나 또한 강하다고 할 것이 못되지만 강동 손책은 그 위세가 막강하고 땅이 육군을 연하며 모신과 무사가 극히 많으니 사람을 강동으로 보내시어 그와 맺고 함께 조조를 치시는 것이 옳을까 보이다. 원소가 그 말을 옳게 여겨 곧 글을 닦아서 진진으로 사자를 삼아 강동으로 가게 하였다. 이때 손책은 강동에 자리 잡은 뒤로 군사가 강하고 양식이 넉넉하며 권한 사년에 유훈을 깨뜨려 여강을 취하고 다시 우본을 시켜 예장의 경문을 띄우니 태수하엄이 와서 항복을 드린다. 이로써 성세가 크게 떨쳤다. 이에 장갱을 허창으로 보내어 표를 올려 첩보를 드리니 조조는 손책에 강성한 것을 알고 사자 새끼하고 싸울 수 없는 일이로고 탄식함을 맞이하느며 드디어 조인의 딸을 손책의 어린아우 송강에게로 보내서 두 집이 혼인을 맺게 하고 장갱은 허창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손책이 대삼화되기를 구하였으나 조조가 허락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손책이 늘 허도를 치일 뜻을 품으니 이것을 알고 오군태수 허공이 가만히 사람을 허도로 보내어 글을 올리게 하니 그 글뜻은 대강 다음과 같다. 손책은 용맹이 항호와 같으니 조종이 밖으로 용총을 베푸시어 경사로 부르시도록 할 것이오 오래도록 외진에 두어 후안을 삼으실 것이 아니오이다. 그러나 사자는 이 글을 가지고 강을 건너려다가 그만 방강장사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잡아서 손책에게로 데리고 오니 그를 보고 손책은 크게 노하여 곧 사자를 내어다 목 뺀 다음에 사람을 허공에게로 보내서 짐짓 의논할 일이 있노라 하고 그를 청하였다. 허공은 이런 줄은 모르고 즉시 왔다. 자리에 앉기를 기다려 손책은 사자에게서 빼앗은 글을 꺼내 보이고 네 이놈 나를 죽을 곳으로 보낼 생각이더냐 꾸짓은 다음에 곧 무사에게 명하여 잡아내어다 목매어 죽이게 하니 허공의 가속들이 모두 집을 버리고 종족을 감춘다. 이때 홀로 허공의 가객 세 사람이 남아있어 주인의 원수를 갚으려 하나 다만 좋은 기회가 없어 하더니 하루는 손책이 군사를 거느리고 단도로 나가 서산에서 사냥을 한다. 세 사람은 곧 창과 활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기회를 엿보았다. 마침내 손책은 큰 사슴 한 마리를 쫓아 말을 달려 산 위로 올라왔다. 한창 사슴의 뒤를 쫓는 중에 그는 문득 숲속에 창을 들고 허리에 궁전을 띈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말을 멈추며 물었다.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가 대답한다. 한당수와의 군사로 예서 사슴을 잡고 있습니다. 손책이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세 사람 옆을 지나치려 할 때 문득 한 사람이 번개같이 창을 들어 그의 왼편 넓적다리를 찔렀다. 손책은 깜짝 놀라 급히 패검을 빼어 말위에서 내리찍었다. 그러나 칼날이 쑥 빠지며 손에 칼재로만 남는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또 한 사람이 활을 쏘았다. 시위소리 울리는 곳에 화살은 날아와서 바로 손책의 뺨에 가 꽂힌다. 손책은 뺨에 꽂힌 화살을 뽑아서 자기 활에다 먹여 화살을 쏜 사람을 향해 쏘았다. 시위소리에 응하여 그 사람이 가슴에 살을 맞고 그대로 쓰러진다. 남은 두 사람이 좌우로 달려들어 연방 창을 들어서 손책을 찌르며 큰 소리로 불을 지졌다. 우리는 허태수의 문객이다. 주인의 원수를 갚으러 온 것이니 그리 알아라. 손책이 몸에 가진 병장기가 없어 오직 활로 막으며 연에 달아나나 두 사람이 죽기로서 싸워 물러가지 않는다. 손책이 몸에 네다섯 군데나 창을 막고 타고 있는 말이 또한 상처를 입어 위급한 순간에 정보가 군사 오륙명을 이끌고 왔다. 손책은 크게 외쳤다. 이놈들을 죽여라. 정보가 수화 군사와 함께 그대로 달려들어 호공의 가객을 난도질하여 죽이고 손책을 보니 피가 흘러 얼굴에 가득하고 몸의 상처도 모두 위중하다. 고칼로 점포자락을 베어 상처를 싸맨 다음에 급히 오해로 옮겼다. 손책은 중상을 입고 돌아오자 곧 사람을 보내서 화타를 청하여 오게 했다. 그러나 화타는 이미 중원으로 가버려 없고 강동에는 다만 그의 도제가 남아있을 뿐이다. 불러다가 치료를 명하니 도제는 활촉의 약이 있어 그 독이 이미 뼛속으로 들어갔소이다. 앞으로 베기를 정량하셔야만 비로소 아무 일이 없을 것이오. 만약에 노기가 있으실 경우에는 고치기가 극히 어려우리다. 라고 한다. 손책의 위인이 남달리 성급해서 그날로 곧 낫지 않는 것을 한탄하며 그래도 이럭저럭 이십여일을 지내는 동안에 하루는 허창에 가서 머물러 있는 장괭에게서 사람이 왔다. 손책이 곧 불러들여서 물어보니 사자가 아랜다. 조승상이 심히 주공을 두려워하고 그 수하의 무사들도 다들 경복하는 터에 유독 곽가 하나가 주공께 불복입니다. 손책은 물었다. 곽가가 무슨 말을 하더냐 사자가 머뭇머뭇하며 얼른 말을 못한다. 곽가가 뭘 하더냐 얼른 말을 해라. 손책이 노기를 띄우고 묻자 그는 마지못해 고한다. 곽가가 조승상에게 주공은 좋기 두려울 것이 없으니 위인이 경망되이 방비함이 없고 천성이 또 급하고 깨가 적어 한낱 필부의 용맹이라 후일에 반드시 소인의 손에 죽고 말리다. 그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손책은 듣고 나자 크게 노하였다. 필부가 어찌 감히 나를 그렇게 욕하더란 말이냐 내 맹세코 허창을 취하고 말테다. 곧 상처가 낫는 대로 출병할 일을 의논하니 장소가 가난다. 의원이 그때 주공께 말씀 올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백일을 정량하셔야 비로소 아무 일이 없으시리라 하였는데 이제 한때의 분노를 참지 못하시고 이렇듯 하실 일이 아니외다. 바야흐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문득 고하되 원소에게서 진진히 사자로 이르렀다 한다. 손책이 불러들여서 온 뜻을 물으니 두 집이 서로 힘을 합하여 함께 조조를 치자고 하는 것이다. 그는 크게 기뻐하여 그날로 모든 장수들을 성루 위에 모아놓고 연석을 베풀어 진진을 대접하는데 술이 몇 순 돌지 않아서 모든 장수들이 서로 무엇이라 수근수근하더니 분분히 자리에 일어나 다락 아래로 내려간다. 손책은 마음에 이상이 여겨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왜들 저러느냐? 곁에 며시는 자가 아랜다. 우신선이란 분이 계시오인데 지금 마침 다락 아래를 지나시기로 모두들 참배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손책이 자리에서 일어나 난간을 의지해 내려다 보니 한 도인이 몸에 학창을 입고 손에 여장을 짓고 길 한가운데 서 있는데 백성들이 모두들 나와서 향을 피우고 그 앞에 엎드려 절들을 한다. 손책은 노하였다. 저 어떤 유망한 놈이냐? 빨리 내려가 잡아오느라. 그러나 좌우는 아랜다. 저 어른은 우길이라 하는 분으로 동방에 사시는데 오해를 왕래하시며 백성들에게 널리 부수를 주시어 사람들의 만병을 고치시며 모두 영엄이 있으신 터이니 곧 당세의 신선이십니다. 주공께서는 함부로 욕주려 마십시오. 말을 듣자 손책은 더욱 노하였다. 내 잔말 말고 잡아오너라. 영을 어기는 자 있으면 참하리라. 좌우는 마지 못하여 다락 아래로 내려가서 우길을 옹이하고 올라온다. 손책은 그를 보자 꾸짖었다. 미친놈이 어찌 감히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느냐. 우길이 빙글에 웃으며 대답한다. 빈도는 나냐궁 도사라 순제 시절에 일찍이 산에 들어가 약을 캐다가 고갱천숙가에서 신선의 책을 얻으니 책 이름은 곧 태평청룡도라. 무릎 백여권이 모두 사람의 병을 고치는 방수류에다. 빈도가 이 법을 배워 오직 하늘을 대신하여 선화하기를 힘써서 널리 만백성을 구하고 일찍이 털끝 많지도 남의 것을 취한 적이 없는 터에 인심을 현혹한다는 것은 어인 말씀이오. 손책은 다시 꾸짖었다. 내가 추워도 남의 것을 취한 적이 없다 하면 의복과 음식은 어디서 얻은 것이냐. 너는 곧 황건 장각의 아류라 이제 죽이지 않았다가는 반드시 후환이 될 것이다. 곧 좌우를 꾸짖어 내어다가 참하라 하니 장소가 나서서 가난다. 우도인이 강동에서 살아오기 수십 년에 일찍이 범한 죄가 없으니 주공은 부디 죽이시지 마십시오. 이 같은 요사스런 사람을 죽이는 일이 개나 돼지를 잡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오. 그러나 다른 무리들도 한결같이 가나며 진진이 또한 좋은 말로 권한다. 그래도 손책은 노여움이 좀처럼 풀리지 않아 내어다가 옥속에 가두라 명하였다. 연애가 이로써 깨어져 문무중간들이 모두 헤어지고 진진은 관역으로 돌아가서 쉬며 손책도 부중으로 돌아갔다. 이 일을 손책에 모신 오태 부인에게 고한 내시가 있었다. 부인은 깜짝 놀라 손책을 후당으로 불러들여 말하였다. 내 들이니 내가 우신선을 옥에 가두었다는구나. 이 사람이 백성들의 병을 많이 고쳐주어 군민이 다 함께 존경한다 하니 내 헤쳐서는 아니 되느니라. 손책은 대답한다. 그놈이 본래 요사스런 사람이라 요술로 사람을 현혹하니 이런 놈을 없애지 않고 어찌합니까. 오태 부인은 제삼 좋은 말로 권하였다. 그러나 손책은 모친은 사람들의 망연된 말을 듣지 마십시오. 제가 좋도록 조초하오리다. 하고 밖으로 나와 옥니를 불렀다. 내 곧 우기리를 이리 끌어내오노라. 옥니는 물러갔으나 이 무리들은 본래 우기를 신선으로 공경하여 믿는 터이라 손책의 원명에 마지못해 그를 옥속으로 가두기는 했으나 가세를 채우지 않았다가 끌어내오라는 통에 비로소 머리에 칼을 씌우고 손발에 사슬을 채워서 데리고 온다. 이것을 손책은 알고 크게 노하였다. 네 이놈 이럴 법이 있단 말이냐. 여봐라 이놈부터 매우 쳐라. 손책은 옥니를 볼기쳐서 내친 다음에 우기를 항세 족세하여 다시 옥에 가두게 하였다. 이때 장소의 무리 수십 명이 연명으로 그를 울려 우신선의 목숨을 빈다. 손책은 그들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공들이 모두 독소한 사람으로 어찌하여 그렇듯 사리를 깨닫지 못하오. 전에 교주자사 장진이 사교를 맹신하여 북치고 분양하며 매양 붉은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고 스스로 일컫기를 가히 출군의 위험을 도우리라 하더니 뒤에 필경은 적군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소. 이러한 일이란 심이 무익한 것인데 제군은 어찌하여 아직도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오. 백성들로 사교를 믿게 하는 것은 장차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근본이니 우기리는 내가 맹세코 죽이겠소. 여범이 나서서 아랜다. 제가 듣기에는 우도인이 능히 비바람을 부르는 법을 안다고 합니다. 근래 날이 감으로 백성들이 비오기를 바라 맞이하느니 저에게 비를 빌라하시어 죄를 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손책은 그렇다면 내 제가 어쩌나 꼴을 좀 보지 하고 드디어 옥에서 우길를 끌어내어 가세를 벗기고 영을 내려 단에 올라 비를 구하라 하였다. 우길이 영을 받자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스스로 저의 몸을 결박한 다음에 쨍쨍 내리쪄이는 햇볕 아래에 선다. 소문을 듣고 나와서 보는 이가 길에 넘쳤다. 우길은 그들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내 비를 빌어 만 백성을 구하더라도 필경 한 번 죽음은 면치 못할 것이오. 모든 사람이 말한다. 만약 영업만 잊고 보면 주공께서 반드시 공경하실 것이 아니오이까. 그러나 우길은 슬프고 철양한 기색으로 나의 기수가 이의 이름에 도망할 길이 없구려 하였다. 그러자 손책이 친히 단 앞에 나와 영을 내린다. 만약에 오시에 비가 없으면 곧 우기를 불살라 죽여라. 먼저 군사들을 시켜서 마른 나무를 쌓아놓고 기다리게 하니 오시가 가까워 오자 문득 광풍이 갑자기 일어나며 사면으로 구름이 점점 모여든다. 손책은 이미 오시가 다 되었건만 하늘에 구름만 끼었을 뿐이지 비는 아직 내리지 않으니 참으로 이놈이 요사스런 놈이로구나. 하고 좌우를 꾸짖어 우길을 나무덤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지르게 하였다. 시뻘건 불꽃이 바람을 따라 일어나자 문득 검은 연기가 바로 하늘을 찌르며 큰 소리의 우레와 번개가 함께 지더니 큰 비가 퍼붓듯 내려 경각 사이에 거리가 내를 이루고 신의 물이 크게 불어 그만하면 좋기 삼척가무라 하겠다. 우길은 나무더미 위에 번듯이 누워 한 소리 크게 외쳤다. 구름이 씻은 듯이 걷고 비가 그치며 다시 해가 나온다. 이에 문무 중간과 백성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우길에게 달려들어 그를 부축하여 땅에 내리고 그 묶은 것을 풀러준 다음에 절을 하고 취하한다. 손책은 모든 사람이 관원이나 백성을 막론하고 제 옷이 젖는 것도 돌보지 않고서 그렇듯 우길에게 절하는 것을 보자 도련 크게 노하였다. 날이 개고 비가 오는 것은 곧 천지의 정수라 요사스러운 놈이 공교롭게도 그때를 만난 것에 지나지 않는데 너희들이 이처럼 크게 현혹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보금을 빼어들고 좌우를 시켜서 속히 우길을 참하라고 추상같이 영을 내리니 열어가느니 다시 나서서 극력한한다. 손책은 더욱 노하였다. 너희들이 우길이 놈과 한몸이 되어 모반하려고 이러느냐. 무사를 꾸짖어 마침내 한 칼에 그 목을 베게 하니 우길의 머리가 땅에 뚝 떨어지며 한가닥 푸른 기운이 동부편을 바라고 사라진다. 손책은 곧 시체와 머리를 거리로 내어다가 호령하여 요망한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이날 밤이다. 난데없는 비바람이 크게 일어 밤이 닿아도록 그치지 않더니 날이 훤히 밝으며 보니 우길의 시체와 머리가 간 곳을 모르겠다. 시체를 지키던 군사는 깜짝 놀라 돌아가서 손책에게 이를 고하였다. 듣고 나자 손책이 크게 노하여 그 군사를 죽이려 할 때 호련 한 사람이 앞으로 서서히 걸어 나온다. 눈을 들어보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길이다. 손책은 크게 노하였다. 그는 장검을 빼어들며 곧 우길을 찍으려 하였다. 그러나 미처 손을 놀릴 사이도 없이 그는 뒤로 나자빠지며 그대로 땅에 혼절하여 버린다. 좌우는 그를 급히 구호하여 안으로 들여가 누었다. 단양이 지나서야 손책이 겨우 깨어났다. 그의 모친 오태 부인이 와보고 말하였다. 내가 신선을 애매하게 죽여 이 화를 당하는구나. 그러나 손책은 웃는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친을 메시고 출정하여 사람을 수없이 죽였어도 일찍이 그로 인하여 화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요사스런 놈을 죽여 큰 화를 덜었는데 도리어 화를 당한다니 어인 말씀이십니까? 그래도 오태 부인은 말한다. 아니다. 내가 종시 신선을 믿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니 아무래도 기도를 드려서 빌어야만 할까보다. 저의 명이 하늘에 매여 있으니 어떤 자라도 결탄고 저를 해치지는 못하는 터에 구태여 빌 것은 무예 있습니까? 오태 부인은 아무리 고나여도 손책이 믿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가만히 사람을 시켜서 기도 드리게 하였다. 이날 밤 이경에 손책이 집에 누워 있으려니까 서늘한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며 등불이 한 번 꺼졌다 다시 밝아지더니 한 사람이 그에 누워 있는 침상 앞에 와서 선다. 이상하게 여겨 자세히 보니 우기리다. 손책은 소리를 가다듬어 크게 꾸짖었다. 내가 평생의 요망한 무리를 주멸하여 천하를 편안히 하여 온 터에 내 이미 귀신이 되었음에 어딜 감히 내게 왔더냐. 꾸짖기를 마치며 곧 상머리에 놓인 칼을 집어 획 던지니 우길의 모습이 씻은 듯 사라지고 없다. 오태 부인이 이 말을 듣고 고민하기를 맞이 않는다. 이것을 보고 손책은 병을 무릅쓰고 나와서 군무를 보살피며 모친의 근심을 덜려고 은근히 노력한다. 모친은 그를 대하여 말하였다. 성인께서도 귀신의 덕을 행함이 널리 꽉 차서 성대하다고 하셨고 레몬에도 너를 위해 상하의 신과 기에게 기도하였다고 하였으니 귀신의 일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우선생을 애매히 죽였으니 어찌 보응이 없겠느냐. 내 이미 사람을 옥천간으로 보내서 초재를 지내기로 하였으니 내가 친히 가서 저라고 빌면 자연 무사할 것이다. 손책은 감히 모친의 분부를 거역할 수 없어서 부득이 교자를 타고 옥천간으로 갔다. 도사가 나서서 맞아들이며 손책에게 분양재배하기를 청한다. 손책이 다만 분양만 하고 재배는 안았더니 문득 향로 가운데 연기가 잃어 흩어지지 않고 엉겨서 한자리에 꽃도깨를 이루며 그 위에 우길이 단정히 앉아있다. 손책이 놓아여 침을 뱉어 꾸짖고 곧 몸을 돌이켜 정각을 나오려니까 우길이 또 정각 앞에 가서서 눈을 부릅뜨고 그를 노려본다. 손책은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너희들 눈에도 요기가 보이느냐.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손책은 더욱 노하였다. 허리에 찬 칼을 빼서 우길을 향해 던지니 한 사람이 칼에 맞아 땅에 거꾸러진다. 모든 사람이 눈을 들어보니 그는 곧 전일에 손책의 명을 받아 우길의 머리를 뱀 군졸이다. 칼끝이 뇌대에다 꽂혀 얼굴에 일곱 구멍으로 피를 흘리며 죽은 것이다. 손책이 끌어내어다 장사진에게 하고 옥정관을 나오려는데 다시 우길이 간무 밖으로부터 안을 향해 달려들어온다. 이 옥정관이 요물을 감춘 곳이로구나. 손책은 관 앞에 자리 잡고 앉아서 무사 500명에게 명하여 전각을 헐어버리게 하였다. 무사가 바야흐로 지붕에 올라 기와를 벗기려 할 때 문득 손책의 눈에는 우길의 형상이 다시 그곳에 나타나며 저의 손으로 기와를 벗겨 땅에다 어지러이 내어던진다. 손책은 크게 놓아여 본간 도사를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전각을 모두 불살라버리게 하였다. 불길이 활활 일자 화강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우길의 모습이 다시 역력히 보인다. 손책은 놓아여 부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우길의 형상은 부문 앞에도 보이는 것이다. 손책은 들어가지 않고 삼군을 점기하여 성 밖으로 나가 하체하고 수화장수들을 불러 군사를 내어서 원소를 도와 조조를 협공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그러나 장수들은 모두 가나였다. 주공의 옥체가 그저 쾌하지 못하신 터에 경솔이 움직이는 것이 옳지 않소이다. 완전히 낮기를 기다리시어 군사를 내쉬더라도 늦지 않으리이다. 이날 밤에 손책이 영체 안에서 묵는데 다시 우길이 머리를 풀고 앞에 와 산다. 밤이 닿도록 영체 안에서 손책에 꾸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튿날 오태 부인은 분부를 전하여 손책을 부중으로 불러들였다. 손책이 들어가 모친을 배우니 오태 부인은 그의 모습이 초췌한 것을 보고 울며 말한다. 내 하룻밤 사이에 어쩌면 얼굴이 그 꼴이 되었단 말이냐. 손책이 거울을 가져오라 하여 들여다보니 과연 모습이 말이 아니다. 깜짝 놀라 좌우를 돌아보고 사람이 어쩌면 이처럼 초췌할 수가 있단 말인가. 다시 한번 거울 속을 들여다보니 그 속에 있는 것은 저의 얼굴이 아니라 우길의 얼굴이다. 손책은 주먹을 들어 거울을 치며 크게 부르지더니 상처가 그대로 터지고 몸은 땅에서 혼절하여버렸다. 오태 부인은 좌우에 명하여 손책을 부축하여 와방에 들여다 뉘게 하였다. 손책은 얼마 있다 깨어나자 내 이제 더 살지 못한다. 스스로 탄식하기를 맞이하느며 장수의 무리와 송권을 왓탑 곁으로 불러들여 천하가 크게 어지러운 이때 5월의 무리를 거느리고 삼강의 허묘를 점거하여 가히 대사를 도모할 만하니 자포 등은 부디 내하우를 도와 대업을 이루게 하오. 곧 인수를 가져오라 하여 송권에게 내리고 강동의 무리를 들어 기틀을 닫고 천하로 더불어 가볍고 무거움을 다투기는 경이나만 못하고 어진이를 쓰며 능한 사람에게 맡겨서 각기 힘을 다하게 하여 강동을 보존하기는 내가 경만 못하니 경은 부디 부모님의 갓난의 세월을 생각하여 스스로 도모하는 바가 있으라. 간곡히 뒷일을 부탁하니 송권은 크게 울고 절하여 인수를 받는다. 손책은 다시 그의 모친 오태 부인에게 고하였다. 저의 천년이 이미 다하여 다시 모친을 메시지 못하겠기로 이제 인수를 아오에게 전한 터이오니 원컨대 모친께서는 조석으로 훈계하시어 부용이 쓰던 사람들을 소홀히 대하지 말게 하십시오. 오태 부인은 울며 말하였다. 내 아오가 나의 어려 대사를 감당 못하겠으니 이 노릇을 어이하랴. 아닙니다. 송권의 재주가 저보다 열 배나 나으니 어찌 대임을 감당 못할까 근심이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앞으로 아내 일을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장수에게 묻게 하시며 바깥 일을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주유에게 묻도록 하십시오. 주유가 이 자리에 없어서 친히 보고 당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시 여러 아우들을 앞으로 불러 부탁한다. 내 죽은 뒤에 너희들은 부디 힘써 손책을 보좌하되 종족 가운데 감히 다른 마음을 일으키는 자가 있거든 모두 힘을 한 가지로 하여 주멸할 것이며 고륙이 반역하는 자가 있거든 결단코 조상 분묘에 안장시키지 말게 하여라. 아우들이 울며 삶과 명을 받는다. 손책이 마지막으로 그의 아내 교부인을 불러 당부했다. 내 부인과 불행이 중도에서 서로 나뉘니 부디 부인은 모친을 효도로서 복량하고 일간 처제가 들어오는 대로 주랑에게 내가 이른 말을 전하게 하되 진심으로 내 아우를 보좌하여 우리가 평일에 서로 알고 지내온 의리를 저버리지 말게 하오. 말을 마치며 길이 눈감아 세상을 버리니 이때 손책의 나이 겨우 스물여섯이었다. 손책이 세상을 떠나자 송곤이 그의 와타발에 그대로 쓰러져 우니 이를 보고 장소가 말한다. 지금 장군이 우실 때가 아니니 곧 한편으로 상을 치르시며 또 한편으로 궁극대사를 살피도록 하십시오. 송곤이 비로소 눈물을 거둔다. 장소는 송곤의 숙부 손정으로 상사를 보살피게 하고 다시 송곤을 청하여 당에 나와 문무백관들의 아련을 받게 하였다. 송곤이 타고나기를 턱이 모지고 입이 크며 눈이 푸르고 수염이 붉다. 일찍이 한사 유안이 오나라에 들어와서 송가의 모든 형제들을 보고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두루보니 손시의 형제들이 각각 제기는 뛰어나나 모두 목숨이 길지 못한데 유독 송곤만은 모습이 기이하고 골격이 비상하여 크게 귀한 모습이라 또한 장수를 누릴 것이니 다른 사람은 다 그만 못하리라 하였다고 한다. 당시에 송곤이 형 손책의 유언을 받아 스스로 강동을 다스리기로 되었으나 아직 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있더니 문득 사람이 들어와서 고하되 주유가 파구로부터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왔다고 한다. 송곤이 그 말을 듣자 주유가 이미 돌아왔으니 내 다시 근심이 없다 하였다. 원래 주유가 파구를 지키고 있다가 손책이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었다는 말을 듣고 곧 문후하로 돌아오는 길에 오근에 이르러 부음을 받아 그 길로 밤을 도와온 것이었다. 주유가 손책 용고 앞에 절하고 우니 오태 부인이 안으로 나와 손책의 유촉을 전한다. 주유는 땅에 엎드려 아래였다. 삼가 견마의 힘을 다아오리다. 조금 있다 송곤이 들어왔다. 주유가 절하며 배우니 송곤은 말한다. 공은 부디 선영의 유언을 잊지 말아주시오. 주유는 머리를 조아리고 아래였다. 목숨을 다하여 삼가 은혜에 보답하오리다. 송곤은 물었다. 내 이제 부영의 명을 이었으니 장차 어떠한 계책으로 강동을 지켰으면 좋겠소. 주유가 말한다. 자고로 사람을 얻는 자는 흥하고 사람을 잃는 자는 망하는 법이니 장군께서는 부디 뛰어난 식견을 가진 사람을 구하시어 곁에 두도록 하십시오. 그러한 뒤에야 강동을 가히 지킬 수 있소오리다. 형님의 유언에 아내 일은 자포에게 부탁하고 바깥 일은 모두 주유에게 힘을 빌리라 하셨소. 자포는 현달한 선비라 좋기 큰 일을 감당할 만하오나 저는 재주 없어 의탁하신 중한 소임을 저버릴까 두렵사오니 원컨대 한 어진이를 청거하여 장군을 보좌하도록 하오리다. 그게 누구요? 성은 너요, 이름은 숙이요, 자는 자경이니 임의 동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슴에는 도략을 품고 배에는 기모를 감추었으며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모친을 지성으로 섬기는데 그 집은 매양 재물을 흩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제가 거소장으로 있을 때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임해를 지내다가 양식이 떨어져 싸운데 노숙의 집에 쌀이 있어 두 곡간에 각각 삼천 곡씩 쌓여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부조를 빌었더니 숙이 한 곡간을 가리키며 갖다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 강개하기가 이 같은데 평생이 검과 말과 화를 좋아하며 고가에서 살고 있다가 그 조모가 돌아가셔서 동성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벗 유자양과 함께 소오로 가서 정보에게 몸을 위탁하자 고나였으나 노숙이 아직 마음에 주저하여 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주공께서는 속히 저를 부르시도록 하십시오. 듣고 나자 송건은 크게 기뻐 즉시 주의에게 명하여 가서 노숙을 청하여 오게 하였다. 주의가 명을 받고 몸소 노숙에게 가보고 송건이 사모하는 뜻을 고하니 듣고 나자 노숙이 말한다. 근자의 유자양과 함께 소오로 가자 언약하여 숙이 장차 그리로 가려던 차이외다. 주유는 말하였다. 옛날에 마원이 강무를 대하여 지금 세상에 다만 어진 임금이 신하를 택할 뿐 아니라 신하도 또한 인군을 택하여야 한다고 말했다지 않소이까. 이제 우리 손장군께서 어진 선비를 예로서 대접하시는 터이니 조카는 다른 생각 마시고 나와 함께 동으로 가도록 하십시다. 노숙은 마침내 그의 말을 따라 주유와 함께 송건에게로 왔다. 송건이 그를 몹시 공경하여 함께 시사를 담론하되 날이 밝도록 물릴 줄을 모른다. 어느 날이다. 문무가논이 모두 흩어진 뒤에 송건은 노숙을 남아있게 하여 함께 술 마시고 밤이 늦어 한 와탑에 올라 같이 자는데 야반에 문득 노숙을 돌아보고 물었다. 지금 한나라 왕실이 위태하고 사방이 어지러운데 내가 부영의 남은 업을 이어 재환진문의 일을 행할까 생각인데 구는 장차 무엇으로서 나를 가르치려 하오. 노숙이 대답한다. 옛적의 한 고조가 의제를 높여서 섬기려 하며 뜻같이 못하기는 항우가 해치기 때문이니 지금의 조조는 가히 항우에 비할 자라 장군께서 무슨 수로 재환진문이 되실 수 있으리까. 숙이 가만히 생각하오메 한나라 왕실은 가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요. 조조는 또한 쉽게 멸하지 못할 것이니 이제 장군을 위하여 말씀드리오면 오직 강동을 굳게 지켜 천하의 혼란을 볼 것이라. 이제 북방으로는 황조를 없이 하고 나아가 유표를 쳐서 장강을 경계하여 지킨 연우에 황제로서 건오 제왕하여 천하를 도모하신다면 이는 곧 고제의 업이예다. 듣고 나자 송건이 크게 기뻐 일어나 옷 입고 그에게 살해하였다. 그리고 이날 노숙에게 상을 후이 내리고 또 노숙의 모친에게는 의복과 여러 물품을 보내서 정을 표하였다. 노숙이 또 선비한 사람을 송건에게 청거하니 그의 복성은 제갈이요 이름은 근이요 자는 자유라. 낙야 남양 사람으로 박학다제하고 모친을 섬겨 효도가 지극하였다. 송건이 그로 상빈으로 삼으니 제갈근은 송건에게 권하여 원소와 통하지 말고 아직은 조조에게 순응하다가 차차 기틀을 보아 서서히 도모하도록 하라고 한다. 송건은 그의 말을 조차 진진을 돌려보내는데 그를 주어 원소와는 아주 끊어버렸다. 이때 조조는 손책이 이미 죽었다 듣고 즉시 군사를 일으켜 강남으로 내려가려 하였다. 이를 보고 시어사 장갱이 나와서 간한다. 남의 상을 기와삼아 치는 것은 이미 의거가 아닌 터에 만약 쳐서 이기지 못하면 부질없이 원수만 맺게 되는 것이니 도리어 이러한 때 잘 대접하느니만 갖지 못할까 하나이다. 조조는 그 말을 옳게 여겨 곧 천자께 상주하고 송건을 봉하여 장군 겸령 회계태수를 삼고 또 장갱으로는 회계도의를 삼아서 인을 가지고 강동으로 가게 하였다. 송건은 장갱이 돌아온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장소와 함께 정사를 돌보게 하였다. 장갱이 또한 한 사람을 천거하니 이름은 고요 이름은 옹이요 잔은 원탄이니 곧 중랑장 채홍의 문도다. 그의 위인이 말이 적고 술을 먹지 않으며 힘이 엄격하고 정대하다. 송건은 고옹으로 승행태수사를 삼았다. 이로부터 송건의 이름이 강동에 떨치고 또한 깊이 민심을 얻기에 잃은 것이다.